1. 창고 2. 창고 창고 다 만들었죠? 창고 2개 만들었죠? 오케이 오케이 오우 이렇게 할까? 그래 이렇게 해줘 일단은 이런 것들만 넣어 놓고 가야죠 볼만 넣으면 자원은 딱 나무는 생기고 그거 한번 만들어 볼래요? 슬라임있죠? 우리 한번 배낭 한번 만들어 볼래요? 배낭? 배낭 한번 만들어도 진짜 되는건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필요한 가죽이 없네 아 그것은 잡아야되네 가죽은 여근처에 아까 어 여기 슬라임 되게 많네? 가죽은 없는걸로 왔으니까 템을 그냥 넣고 가야겠다 소가 살만한 서식지가 아니죠 여기 그냥 여기 진짜 이상한 곳인 것 같아요 땅이 어 배우고 있어요? 아니요 양있는데 어 여기 양털 필요할걸요? 필요해요? 네 근데 양털을 이따가 캐도 되니까 한 마리라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은 그냥 놔두죠 저 그럼 먼저 땅 캐러 갈게요 네 아싸 다이아홍깽이 옵시디언 제가 캘까요? 캐주실래요? 저 물 없는데 있으셔요? 땅 캐다보면 나오지 않아요? 옵시디언 안나오나? 아니 물이 없어서 근데 옵시디언은 안나올걸요? 옵시디언 안나와요? 칠이면 옵시디언 잘 안나오나? 그냥 요감만 나와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길 가면 캘게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피라미드 같은데 뒤져서 근데 피라미드 너무 없을거 같.. 찾기 힘들지 않아요? 그걸로 그냥 다이아 만드는게 낫지않나? 아 아 네 분명이니까 뭐 그렇네 분명이니까 다이아같은거 자원을 캐는게 훨씬 시간이 낫겁니다 상자를 발견하면은 어? 뭐야 쓰레기만 쓰읍 그러면 저 그냥 폐강 안디지는걸로 할게요 필요한 자원들을 한번 볼까요? 뭐 그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졸라게 많이 필요할거에요 어 어 근데 뭐가 우주선이지? 어 어 뭐가 우주선일까요? 로켓이라 써져있지 않나요? 아니 이게 뭔가 많은 자원들을 합쳐서 로켓을 만드는거 같거든요? 네 써 되게 많이 필요할거 같아요 뭔가 느낌이 맞나? 이거 다 모아야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 뭐요? 옥시건? 옥시건 펜 옥시건 이런거 옥시건 옥시건이라 써있는거 이거 다 모아야될거 같아요 옥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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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거 같은데 낙하산도 맞아 낙하산도 만들고 이게 그리고 우주에 그게 생겼대요 뭐야? 옥시전인가? 아 이제 우주에 몬스터들도 생겼고 보스몹도 생겼대요 아 보스까지요? 네 그런거 생겼다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거거든요 새로운거 생겨서 신기한데? 옥시건이 아니라 옥시전이라네요 옥시건은 뭐죠 어디서 많이 적어봤는데 저리에 goofy 저희는 진짜 미친듯이 구해야돼요 오 여기 뭐야 니미애 여깄어요? 저요? 네? 고봐요? 저 그냥 일자로 파는데 여기에요 어디에 계세요 ? 저 안보여요 저 안보여요? 아 여기 있네여깄네여깄네 저 뭐야이거 왜여기서 만났지 레벨업도 해야지 일단 우주복도 만들어야되고 정말 만들게 많을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거요? 옥시건요 일단은 오늘은 재료를 모으는걸로 일단 오늘은 우리는 재료를 모아야해요 근데 이거 저거 재료 어떻게 만들지? 신기하네 다 모아서 로켓 만드는 저갑기 개에서 만들어서 조합하면 된대요 조합기계요? 네 그걸 또 만들어야 되나 이게 혹시 조합기계인가? 여기 이상한거 있잖아요 옥시전? 이게 뭐냐 되게 많아요 이상한거 되게 뭔가 진짜 어려운 모드같다 산업모드같은데 느낌이 조합기계 천천히 배워가면 되니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저희 몇시까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거 자원이 개많이 필요할거 같아서 시간을 못정하겠는데 원래 시간정도 하고 계는데 이거 혼자 둘이서 하면은 진짜 많이 걸릴거 같은데 둘이서 해도 많이 걸릴거 같죠 한 명을 더 섭외해야되나? 다음 시간에 그럼 한 명을 더 섭외해서 하는걸로 계속 이거 힘들면 한 명을 추가하죠 계속 한 명씩 대학교 오래시죠 요즘에 아 요즘 월 휴일 껴가지고 잘 춰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웬만하면은 사람들 대학생들 그럼 부르면 되겠다 수리하죠 다들 그 말 알박하시는 분들 빼고 근데 내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왜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이제 내일 금요일이요 오늘 목요일이요 아 그래요? 네 뭐야 나 오늘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인줄 알았는데 내일 벌써 금요일이라고요? 지금이 목요일이에요? 네 목요일이요 오 진짜하네 뭐야 왜 목요일이지? 금요일날에? 금요일날에 금요일날에 뭐하지? 금요일날에는 우주모드말고 좀 재밌는 모드를 해야되요 금요일날에는 신나는 모드 해야되거든요 신나는거요? 신나는거 뭐 있어요? 아는거 있어요? 모드중에? 어... 요즘 원피스 모드가 재밌다고도 하던데 원피스 모드 새로 패치되지 않았나? 그거 봤거든요 아까 원피스 모드 패치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어 근데 원피스 모드 그거 악마 열매 찾기가 개 힘들다고 해서 그때 해봤는데 진짜 힘들다고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해봤어요 그때 근데 악마 열매를 저희는 게이머들 뽑았거든요 근데 오류도 많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거 그거 해볼까 그거랄까 뮥 까먹었다 크리처 모드? 뭐 크리처 모드인가 몬스터 더 나오는건가 네 그거 아니면 좀 보스있는 모드 아니면 졸라 웃긴 모드 같은걸 찾아야겠다 찾아야겠네요 흠 마크 모드가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너무 그걸 많이 해서 옛날에 모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드 찾기가 좀 힘들어졌어 재밌는 모드가 너무 없어 내가 만들고싶다 모드 같은걸 만들줄 아네 저는 플러그인이요 모드는 너무 깔기가 힘들어요 플러그인 배우고싶어요? 플러그인 배우고싶어요 어디 무슨과에요 대학? 전기공학과요 어 다르구나 완전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공부 잘해야되지 않아요? 아뇨 여러분들 재밌는 모든 방송국에 추천해주시면 뽑히시는 분 제가 킥뷰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 킥뷰가 갖고싶으시면 예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을 게임을 추천해주시면 킥뷰를 드립니다 다이아 다이아 저 한개 뜨고 하나도 안떴어요 지금 개리할게요 지금 구했어요? 다이아 또? 아뇨 철만 나와요 저희 저 지금 돌밖에 안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거요 네 다른 자원이 안보여요 저도요 자원 세개 빼고 다 안보여요 저도 안보여요 큰일났어요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 땅에서 나오는게 맞나? 땅에서 나오는게 맞을걸요? 음 음 이렇게 안나올수도 있나? 정말 신기한 모드네요 어 나왔다 뭐요 다이아요? 아 실리콘이 아 어 실리콘으로 만드는건가? 뭘요? 어 진짜 설마 실리콘으로 설마 실리콘인가? 홀 실리콘이 다이아보다 다이아처럼 안나오는 것 중에 하나 같은데 실리콘도 많이 안나오도되 맞죠 실리콘 한번 봐야겠어 흠 실리콘이 어 실리콘이 왜 안보이지? 실리콘이 안나와요 저도 실리콘이 없어요 뭐야 실리콘은 이걸 뭐하는건가? 뭔지 모르겠어 인사롭게 저는 다이아를 보고싶어요 흠 станов 그쵸 이거 뭐에요? 뭔가 요즘에 자원이 좀 안드는거 같긴해 내가 아까 제가 아까 말했죠 자원 요즘에 좀 안된다고 왜 안되지 요즘에 자원이? 왕물수를 줄였대 아까 잠수함 패치했나봐요 오우왓 오양자가 잠수함 패치했대 뭐야 나 황금 뭐지 뭘 아 여깄다 나 근데 실리콘이 검은색인거 처음 알았는데 저도 실리콘 원래 검은색 아니지 않아요 흰색깔 아니에요? 흰색깔인줄 알았는데? 저도 흰색깔인줄 알았는데 근데 검은색이네 여기는 아 이거 진짜 여기 오션이에요 오션에도 자원 대없지않나 예 바다 근처에 별로 없다네 저 그럼 냠주에서 그냥 다른 세상으로 떠날래요 저 지금 익스트림 힐인데 아 그래요? 익스트림 힐이 어디야? 정글도 없고 쓰읍 파다보니까 익스트림 와주던데 그러면은 좋은거 많이 구하시겠네 흐흑 익스트림이면은 좋은게 많이 뜨겠죠 에메랄드 필요하나요? 에메랄드 필요 없을걸요? 주민에도 혹시 그런거 팔아요? 모드 아이템 그런거 오오 여기군요 오 저도 익스트림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익스트림이 오오 익스트림이 왜요? 오오 역시 익스트림이 좋은가보네 역시 익스트림을 진작 찾아야됐었는데 다행이다 다이아 좀 잘 찾으시네요 저보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가 아 이게 좀 한번 나오면은 빡포텐이 터지던데 이게 좀 초반에 힘들다가 쉬워질겁니다 이제 자원이 많이 나올거에요 아 왕기준비중이신가요? 왕기준비중이구요 근데 그때 양끼노랑 우주모드에서 며칠 걸렸지 우주모드 하나 아는데? 2일정도 걸렸나? 하루만에 안 끝났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많이하셨잖아요 좀 오래했던거 같은데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안나요 하루만에 다 했다고? 하루만에 다 안했을텐데 한 2일정도 한거 같은데 하루만에 했나? 아마 잠 그거 이틀컨텐츠는 안갔던걸로 아는데 왜요? 그럼 그거 어떻게 어떻게 다국했지? 신기하네 사람이 많아서 그랬었나? 엇 왜요? 아냐 또 나왔어요 오 잘봐요 포텐 터진다니까 한번 이제 터지면은 이제 제대로 나온다니까요 한개 나왔는데 어어 나니네 오오오 오오오 좀 잘구하시네요 저도 좀 나오고 싶어요 슬리키밖에 안뜨네 이런 우주 강물 제가 그럼 우주를 준비할게요 우주 강물 밖에 안뜨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여러명이랑 게임하고 있는것 같아요 진짜 여러명이 섞여계시네 프로님도 있는것 같고 눈꽃님도 있는것 같고 아 프로님도 처음 들었네요 네 아니에요 목소리가 프로님이랑 좀 비슷하고 말투가 눈꽃님이고 두 명이랑 게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국괭이 다 써가요 어떡해요? 저도요 우리 국괭이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세 개 있는데? 세 개 있어요 지금 다이아? 네 다이아 세 개 있는데 왜 세 개 밖에 없어요? 아까 팠을 때 세 개 밖에 없었는데? 어 그래요? 다이아 두 번 뜨지 않았어요 방금? 근데 두 개 뜨고 한 개 뜬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뜨지? 아까 하나 뜯었더니 보니까 두 개 두 개 또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겹쳐서 신기하네요 어떻게 다이아가 그렇게 안 뜰 수가 있죠? 전 지금 진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 뭐하는 거지? 뭐 캐고 있는 거지? 신기하네 저는 지금 뭘 캐고 있을까요 여러분? 얘는 옆을 나 보면 앞을 캐고 있는데 옆을 패고 있네 뭐지? 좀 자원을 구하고 싶긴 한데 저는 진짜 우주 자원밖에 안 떠요 큰일 났어요 저 쓰레기인 거 같아요 아니에요 우주 자원은 좋은 거예요 우주 자원이 더 좋은 거겠죠? 다이아들 근데 보고 싶은 건 기분타시죠? 아 아니에요 다이아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요 다이아가 얼마나 좋은데요? 다이아 쓸 때 있습니다 네 우리 우주를 가는 게 목적이예요 그래요? 그래요 행성을 가면 다이아 보다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주 우주선 타고 싶어요 오랜만에 그 만우절에 그 11병관가? 거기에 우주 가는 거 판다고 올라왔었다는 게 그 아 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거 올라왔었대요 제 친구가 말해줬어요 외출 전에 우주 가는 게? 네 어? 아싸 실리콘 있는 거였는데 아싸 실리콘 틀데없는 거 어떻고 어 오션이야 네 진짜 실리콘은 진짜 다이아급인데? 그죠? 실리콘 진짜 안 보이는데 이게 오션이에요 오션 버려야 돼요 나 지금 오션으로 파고 있었어요 우리 그저 오션이에요 아 진짜 오션이네 쓰레기 쓰레기 뒤로 계속 걸어가면은 뽕을 밟았네 여기다 오 어? 아 흑 흐우 흐우 근데 전 XT에서 MLR데도 하나도 못 했어요 저는 MLR데도 하나는 봤는데 그래요 나는 왜 진짜 안되네 자이아도 어? 다이아! 아싸! 드디어 다이아뒀어요 몇개지? 오! 세개 일단 세개가 보여요 제 눈에 아싸 일단 내 눈에 보이는 다이아 세개 몇개인지 견적 오! 다섯개 여섯개? 다섯개? 오! 여섯개인거 같아요 오오오! 아싸! 드디어 다이아 나왔다 아싸!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여섯개 어! 저도 다, 저도 다 떴어요 어? 진짜요? 오오오! 웬일이에요? 어? 다다아 두개요 오오, 진짜 못뜨신다 다이아 에메랄드같은데? 오, 에메랄드 떴어요? 이제 시작인가? 자원이 이제부터 뭔가 포텐으로 터질 느낌이 나거든요 저? 저, 뭔가 이제 다이아 포텐 느낌 납니다 이제 뜰거에요 아, 근데 에메랄드는 어딨어? 에메랄드는 그냥 멋, 멋뿌리기용 우리 인첸트 할까요? 인첸트요? 예 어, 레벨 30 찍고 할까요? 아, 또 오션이야 근데, 우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소가죽도 없고 아, 맞다 가죽도 물어가지고 목숨이 없는거 같은데 근데 여기 진짜 땅이 쓰레기인거 같아요 아, 이거 조금만 나가면은 오션이야 아까, 뭐지? 지상있을때 거의 다 바다로 부르는데 어, 이런 쓰레기 땅을 발견하다니 말도안돼 일로가면 또 좋은게 뜨겠지? 금, 금도 뭔가 필요하긴 했었죠? 네, 필요하긴 했어요 오, 아싸,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많이 졌다 이번에 진짜 어, 근데 다이아고 깨기에서 다 써가요 나 다이아고 깨기를 땅손으로 다 쓰는건 처음인데 거의 다이아고 깨기 다이아고 깨기 오, 그쵸, 다이아고 깨기 5개라니 무슨, 그지같은 박물운이 드럽게 없어요 지금, 저 몇십분째 키고 있는줄 알아요, 땅? 50분째 키고 있어요, 50분째 아, 50분짼데 50분째인데, 다이아가 저 7개 구했어요 저 다 5개야 그 6개까지 해서 11개 구한거네요 그럼? 네 와 어떻게 50분 했는데 총 다이아가 18개 밖에 못 구했냐? 진짜 말도안돼 어 리버, 리버 근처에 다이아가? 말도안되게? 동굴 쪽에 다이아 만치 다이아다 오오 이제 시작이래 이제 시작인가봐요 오? 이건 다이아가 아닌데? 버려버려버려 버려버려버려 어 익스트림이네 또다른 익스트림 아 뭐야 아니 진짜 알루미늄밖에 안보이네 저는 알루미늄 부자 하나 되려구요 어 어 몇개 나왔어요 다이아? 하나 나왔어요 왜 한개씩 밖에 안떠요 니분? 이상하신 분이자 첫 다이아에 운 다 썼네 그러게요 어 죽겠다 사투갈이 아 오션은 쓰레기라서 가기가 싫어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옵시디언도 쾌하긴 하는데 옵시디언 캤어요? 안 캤어요 물량도 못 캤어요 옵시디언 아 우리 발가석 때문에 캘럴라인 근데 안 캤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요? 그냥 조명탄같은걸로 쓰는거 아 아 어 괜찮네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석유다 오 아니 석유의 위치 제가 아까 발견해놨거든요 자폐 찍어놨는데 거기서 자폐 찍어놨보세요 한번 어 리버 리버도 자원 많이 없죠 리버 리버요? 네 리버가 어디 강 강 아 모르겠어요 리버는 아 나 다이아호갱이 다 썼네 다이아호갱이 거의 다 썼어요 저 아예 내구도가 안보여 몇번 캠이면 부셔지지 와 14개 캠이면 부셔진다 지금부터 12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오오 다이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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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하나 둘 몇개지 우와 다이아 딱 부서졌을때 이렇게 했어 오오 다섯개 넣었어요 다섯개 아싸 열두개있다 다이아 와우 와 어떻게 딱 다이아가 딱 깨질때 딱 뜨냐 신기하다 혹시 나는 혹시 나는 운의 신인가 와 개쩐다 저 근데 저희 이제 그냥 나갈까요 저희 그냥 집이나 지을래요 집..집이요? 저희 집이나 지을래요 이거 뭐해요 이거 뜨는 우리 이거 도착해 만족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